우리 사주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길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 오늘 감독님 운이 제일 높대요 끝났어요 그냥 안 떨려 그냥 너무 편해 너네 편하게 해 아니 감독님 대회 안하시니까 편하시겠어 아니야 떨리는 건 저 이거지 아니야 항상 엄청 떨렸단 말이야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괜찮아졌지 자제 좀 지진이 난 것 같아 그건 다리 떨리면 책상이 흔들림 한명이 다리 떨리면 다른 책상 흔들림 긴장은 안했는데 선생님 다리 좀 아 쏘리 쏘리 나 떨려요 적당히 떨려야 되는데 유미 체이스 체이스 하고다 급을 봐주면 끝날 듯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build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